자 우리 세경씨와 함께 배우 4분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은호씨, 기용씨, 이재훈씨, 박지연씨까지 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다섯 분을 또 한꺼번에 이렇게 만나니까 아유 드라마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높아집니다 네 우리 기용씨가 살짝 몸을 대각선으로 틀어서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? 고맙습니다 네 저희 다섯 분이 선보일 신입사관 구혜령 네 수로 미니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어 화이팅 한번 이용하는 건가요? 좋습니다 자 정면 바라보시고 신입사관 구혜령 화이팅 좋습니다 네 오늘 밤 물속 첫방송입니다 네 가운데 아래쪽 살짝 봐주시겠습니까? 정면 아래쪽 네 다시 한번 화이팅 네 좋습니다 네 역시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신입사관 구혜령 화이팅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왼손으로 우리 기용씨 양손으로 좋습니다 네 이 다섯 배우분들이 어떤 모습 보여주실지 기대됩니다 자 우리 배우님들과 함께 감독님도 단체 사진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수 감독님 네 우리 이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가운데로 자리해 주시고요 가운데로 자리해 주세요 감독님 예 이어가 나오신 김에 그렇죠 네 왼쪽부터 역시 시선 네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화이팅으로 한번 예 단합을 이어가 볼까요 신입사관 구혜령 화이팅 네 어 드라마 신입사관 구혜령 홀을 이끄는 선장 우리 강혜수 감독님도 함께 단체 사진촬영을 하니까 어 뭔가 둔직하네요 네 자 정면 말아봐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어갑니다 신입사관 구혜령 화이팅 자 우리 감독님과 그 다섯 분이 이끄는 신입사관 구혜령 많이 기대와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다시 한번 신입사관 구혜령 화이팅 자 오늘 저녁 8시 55분 첫 방송입니다 많이 기대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배우님들 감독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무대 아래에 좌석을 마련해 두었거든요 준비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대 아래에 내려가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딱만 딱고 예 자리에 위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정은 중요하니까요 네 살짝 수정을 한 후에 저희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실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하이라이트 영상은 네 신입사관 구혜령의 정말 모든 것을 담기 어려웠지만 예 재미난 내용들도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선사하는 자리인 만큼 더욱더 강렬하고 재미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신입사관 구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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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신입사관 구혜